에우 일단 저를 많이 봐주세요 저는 지하의 이름은 송병림이 저는요. 대전에서 왔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치즈가 들어간 음식이면 뭐든지 좋습니다. 저를 투표하시면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어제 우월한 피씨카를 갖고 있던 데 원래 제가 рус attend 시선한 때부터 본투 빅본이었나요? 본툴? 본툴? 조금 뼈 자체가 큰 편이라서 비교 비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죠? 근데 여기는 죄송한데 뼈가 그렇게 굵은 것 같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Pyonghee Song. And then I'm... My main position is dance. Hello, my name is Jin Sung Jung. Also, I can sing a song. And then I think my vocal is not too much bad. It's kind of good. Hello, my name is Song Minhee. I'm very happy to meet you. I'm 18 years old. 일본어. Thank you. 일본어? My name is Pyonghee.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잘했어. 잘했어. 지구 내려봅시다. 손이 굉장히 큰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손 지나니까요? 네. 손이 커가지고 어릴 때 손 지나라고 어머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아, 지겹다. 지겹다. 그럼 손이 컸어요. 그럴 수도. 안녕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손이 굉장히 큽니다. 인터뷰 중인데 발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 볼륨 한 번 보여드리려고. 아, 다리? 지금 아시죠? 한번 보여드리죠. 다리? 어, 손지는 거 아니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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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이번에. 아,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촬영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분은 귀엽게 섹시하게 코스키 군입니다 귀엽게 섹시하게 코스키입니다